최찬봉은 만석군 부자다. 논밭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곡간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저작거리의 많은 가게에서 집세를 받는 게 더 큰 소득원이다. 월말이 되어 최찬봉이 뒷짐을 지고 장죽을 흔들며 저작거리로 나가면 임차인들인 가게 주인들은 저마다 허리 굽혀 최찬봉에게 인사하느라 여념이 없다. 이 가게 저가게 세를 받아 전대에 넣은 최찬봉은 마지막으로 주막집에 들렀다. 그 주막집도 최찬봉 소유라 주모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최찬봉을 부축해서 모셔다 안방에 앉혔다. 푹푹 찌는 날씨라 주모는 물수건을 내오고 부채질을 하다가 부엌으로 가 냉콩국수상을 들고 왔다. 최찬봉은 냉콩국수를 두 그릇이나 비우고 주모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냉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다. 술이 얼큰하게 오른 채 주막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대근이파 도둑 둘이 최찬봉을 미행했다. 도둑은 둘 다 다른 곳을 보는 척 멀찌감치 서 최찬봉을 따라갔다. 냉콩국수를 과식한 데다 냉막걸리를 급하게 들이킨 탓에 뱃속이 꼬르륵거리자 최찬봉의 발걸음이 빨라졌다. 부엌대기 언연이가 대문을 열자마자 최찬봉은 허겁지겁 들어가 뒷간으로 향했다. 최찬봉은 전대를 불어 뒷간 밖 감나무에 걸어두고 황급히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. 뒤따르던 도둑 하나가 담 밑에서 등을 숙이자 나머지 도둑이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등을 밟고 날아올라 담을 넘어 감나무에 걸어둔 전대를 낚아채 담 너머로 던진 후 감나무가지 하나를 잡고 다시 휙 날아서 흔적도 없이 도망쳤다. 큰 키의 이목구비가 수려한 대근이 파 두목 대근이는 책을 읽다가 두 졸개 녀석이 최찬봉의 전대를 훔쳐와 무용담을 늘어놓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불벼락을 내렸다. 내 이놈들 그토록 당부했건만 지금쯤 무고한 여종이 고초를 당하고 있을게 뻔하거늘. 두목의 호통에 두 도둑은 전대를 들고 다시 최찬봉 집을 찾아갔다. 아니나 다를까 여종이 발까벗겨진 채 묶여져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. 어르신께서 약주가 과하셔서 이 전대를 떨어뜨리고 가신 걸 우리 대인께서 주어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. 맞아 맞아 내 전대야 최찬봉이 반색하는 것을 보며 도둑들은 태연히 말했다. 우리 대인께서는 어르신이 전대를 받았다는 증서를 받아오라 하셨습니다. 그거야 어려울 것 없지. 하지만 최찬봉이 방에 가서 증서를 써가지고 나왔을 땐 두두둑도 전대도 사라지고 없었다. 부엉대기 여종의 혐의가 벗겨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. 부엉대기 여종의 혐의가 벗겨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. 그래서 남의 혐의가 벗겨진 이 노동산 수는 그가 벗겨진 수는 없었습니다.